열방을 위한 기도운동 디모데우서 1장입니다. 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소상척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미니. 이는 내 속에 그 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존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형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그룹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너라. 예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땅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그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부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결로와 흐목허목현에도 있느니라. 오나건대 죽겠어. 오네시보로의 집에 흑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조렁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나건대 죽겠어.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흑류를 입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스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4,500만 동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입마게 하옵소서. 그 땅의 정사와 건세와 공중 건세 잡은 나들과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하늘군대를 도원하게 하시고 거속에 일어난 400만의 피난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디아스포라 우크라인들이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400만 디아스포라가 폴란드, 르마니아, 몰도바 이 주변 국가로 하나님 헛어져서 하나님 살아야 할 텐데 그를 받아줄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단체와 교회와 모든 시스템들을 연결하시사 그들을 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 우크라니아 현장에 디아스포라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국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간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튼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이 전쟁이 이제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 러시아에도 하나님 전쟁의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바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성의의 복음과 성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정거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와 있는 또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러지점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거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런 알리아 운동의 역사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수많은 종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품고 그들 위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품은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 군대를 동나사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갈급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 보호마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폴란드가 보호마되게 하시고 몰도와와 그 주변 국가들이 보호마되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나사에 죽이려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 인간들이 사간사단에 잡혀서 고통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임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받아주시고 생명운동 보금운동이 하나님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